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매일매일 전해드리는 재킷재킷재킷 게임입니다. 소니가 PS5를 출시한지 벌써 두 달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드디어 PS5에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에 프로모션 섹션이 추가되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에 들어가시면 카테고리와 구독 서비스 사이에 있으며 지금은 리마스터, 레트로 게임 할인전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또한 22,800원 이하 타이틀 모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PS 플러스 사용자만을 위한 한정 할인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깔끔해 보입니다. 다음 게임 연기 소식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이 SNS를 통해 원래 3월에 출시 예정이었던 리터널의 출시를 4월 30일로 연기했습니다. 이유는 개발사 하우스마큐의 게임을 기대하는 수준으로 연마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아마도 최근에 있었던 사이버펑크 2077이 준비가 안된 상태로 출시를 한 후 엄청난 비난을 받은 후에 여러 게임 개발사가 어느정도의 퀄리티를 맞춘 후에 출시하려는 것 같아 보입니다. 리터널은 PS5 독점으로 PS5의 특징을 잘 살려 개발하고 있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제가 특히 기대되는 것은 3D 오디오 테크를 사용해 총알이 오는 방향이나 적의 위치 등 모든 방향의 소리를 들려준다고 하는 점입니다. 아무튼 저는 이 게임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좀 더 기다려야겠네요. 그래도 퀄리티만 좋아진다면 기다리는 건 괜찮습니다. 갑자기 닌텐도 미야모토 시게루가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연기된 게임은 결국 좋아지지만 무리하게 발매한 게임은 영원히 나빠진다. 4월에 만나자구요. 다음 이번에는 엘란 머스크 형님의 테슬라 이야기입니다. 게임 이야기 하다 말고 웬 자동차 이야기냐구요? 아니요 이건 게임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엘란 머스크의 테슬라 모델 S의 신형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차의 내부를 보면 가운데 있는 모니터에 위처가 올라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 새로워진 테슬라 모델 S에는 PS5와 엑스박스 시리즈 X와 비교될 만한 최다 10테라 플럽의 게이밍 능력을 갖춘 시스템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참고로 PS5는 10.3테라 플럽, 엑스박스 시리즈 X는 12테라 플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테슬라 모델 S의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디서든 게임 즐기기, 최대 10테라 플럽의 처리 성능으로 최신 콘솔과 동일한 수준의 차 안에 게임이 가능합니다. 무선 컨트롤러 호환성으로 전 좌석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컨트롤러도 되냐? 여보님, 다음 차는 이걸로 안될까요? 엘란 머스크 형님은 지금 인류를 다른 행성에 보내겠다고 우주선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 전에 1020홀스파어에 최고속도 322km까지 달리는 게다가 제로백이 2.1초로 달리는 차 안에 게임 콘솔을 넣었습니다. 우리를 다른 행성에 보내기 전에 골로 보내려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는 테슬라 빅팬입니다. 참고로 슈퍼카 중 부가티 디보의 제로백이 2.4초라고 합니다. 모델S는 2.1초. 오... 실제로 테슬라 모델S에서는 사이버펑크 2077도 실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차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차에서 볼 수 없었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2200x1300 해상도의 17인치 울트라 브라이트 모니터가 자동차 중앙에 떡하니 들어갑니다. 특이한 점은 이 모니터는 좌우 각도 조절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차가 있으면 와이프님께 운전대를 맡기고 저는 조수석에서 컨트롤러를 연결해서 좋아요 체삭! 게다가 뒷좌석에서도 작은 모니터와 컨트롤러를 연결하면 게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아래를 내려보며 작은 화면을 통해서 하려면 목과 눈이 좀 피곤하긴 하겠지만 이제 뒷좌석에서 멍 때리며 먼 산을 바라보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핸들을 보세요. 더 이상 원형 핸들이 아닙니다. F1 디자인에서 온 듯한 디자인에 핸들 주변에 와이퍼나 깜빡이 그 어떤 것들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너무 깨끗해. 아마도 모든 조정장치들은 저 핸들 안에 들어가 있겠죠? 어 변속기도 안 들어가? 그리고 한 가지 더 눈에 들어오는 것은 최고의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간다는 것은 예상하셨겠지만 노이즈 캔슬링 시스템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헤드폰에나 들어가는 기능이 자동차에 적용된다니 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잘만 작동된다면 이제 더 이상 엔진 소리나 운전 중 소음을 안 들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우주선 만드는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 같습니다. 정말 멋지네요. 가장 중요한 이 차의 가격을 볼까요? 종류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가장 비싼 모델이 2억이 좀 안되는군요. 저는 그냥 집에서 게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발사 CDPR이 2019년에 더 위쳐 3 와일드한트 컴플릿 에디션을 닌텐도 스위치에 출시했을 때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게임 카드에 확장팩 헬트 오브 스톤과 블러드 앤 와인을 모두 포함시켰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확장팩 없이 본 게임만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돈을 더 내고 확장판을 모두 사야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4,800원이라는 큰 돈을 한 번에 써야하는 부담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닌텐도 이쇽에 가시면 위쳐 3 와일드한트 본 게임만을 따로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영국 이쇽 사진입니다. 물론 확장팩 헬트 오브 스톤과 블러드 앤 와인 또한 따로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더 위쳐 3를 구입하지 않으셨다면 본 게임만 구입하셔서 시작하시면 되니 부담이 조금 줄어들겠군요. 단 아직 제가 이 글을 쓸 때는 한국 닌텐도 이쇽에는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통합판만 검색이 되네요. 그래도 아마 곧 업데이트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될 거야. 소니에서 새로운 특허를 등록했습니다. 이 특허는 2020년 10월에 출원되었지만 최근에 공개된 것으로 보입니다. US 패턴트 앤 트레이드마크 오피스에서 볼 수 있는 이 특허는 VR 게임을 하고 있는 플레이어와 그 뒤에서 이를 화면으로 지켜보고 있는 여러 친구들이 스마트폰 같은 것으로 보이는 도구를 이용해 투표로 플레이어가 사용한 아이템을 골라주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VR 플레이어를 위해 친구들이 검, 몬스터, 국자 중에 국자를 골라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플레이어는 국자로 적을 상대해야겠군요. 꽤나 흥미로워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게임을 옆에서 바라보면서도 게임에 직접 참여를 할 수 있게 되고 플레이어를 도울 수도 혹은 망칠 수도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단, 모든 특허가 제출되었다고 소니가 이것을 만들 것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특허 제출을 통해 소니가 VR의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소니가 계속해서 VR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PSVR은 PS5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다음 게임의 기술적 측면을 언제나 리뷰해주는 디지털 파운드리가 사이버펑크 1.1, 1.11 패치 후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PS4와 엑스박스 1에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15분 정도 길이의 영상입니다. 직접 보시면 더욱 디테일한 테스트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중요한 내용만을 보겠습니다. 우선 그래픽을 먼저 보시면 이번 1.1 패치로 인해 살짝 더 선명해진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프레임 속도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초당 30프레임 가까이 머물려고 하는 것 같지만 중간중간 멈춤 현상이 아직도 나타나고 예전보다 부드러워지긴 했지만 아직 고쳤다 라고 말하기는 힘들다고 했습니다. 프레임 수가 갑자기 떨어지죠. 그리고 다음은 가장 문제가 되었던 버그와 글리치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이 테스트를 하면서 디지털 파운드리가 발견한 것 중 특이한 점 하나는 업데이트를 하고 돌렸는데 상황이 하나도 안 좋아졌고 그래서 그 전에 있던 저장 파일을 지우고 다시 시작했더니 상황이 이전보다 좋아졌다는 겁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업데이트를 하고 초당 15프레임을 겨우 돌리던 엑스박스 1이 전에 있던 저장 파일을 다 지우고 다시 시작했더니 초당 20프레임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려던 버그와 글리치는 예전보다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mpc가 슥 미끄러져 다닌다거나 로딩이 덜 돼서 차륙으로 보인다거나 mpc들이 자동차 없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테스트를 마무리했습니다. 정리하면 모든 면에서 살짝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 고쳤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입니다. 아쉽지만 아무래도 다음 패치를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직접 가서 보시면 영어가 어렵더라도 각종 테스트 결과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셔서 직접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디지털 파운드리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출시가 4월로 연기된 PS5 전용 게임 리터널 저는 아무래도 사이버펑크 사태 때문에 출시할 때의 퀄리티가 더 중요해졌고 더 높아진 것 같다는 느낌을 버릴 수가 없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테슬라는 역시 테슬라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자동차에 게임 콘솔이 있는 것이 과연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아쉽게도 사이버펑크는 아직 좀 더 기다려야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이 즐거우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대 찰싹 때려주시고요. 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거나 아직 구독하지 않으시고 어제도 보시고 오늘도 보셨다면 구독을 고려해주세요. 따끈따끈한 게임 이야기를 거의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아침 내일은 주말이니까 짧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